네덜란드 원정이 2주 앞으로 닦아왔는데요. 빛나미 코치가 준비한 세트피스 네덜란드를 데뷔해서 하는 거예요. 손으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몸으로만. 이번에는 타점이 여기야. 그렇지, 오케이. 그렇지. 웅규야, 너무 잘 날라왔어, 지금. 마포구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팀이에요. 상대 팀이 네덜란드 팀이라고 생각하고 경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확실히 공격적입니다. 이런 거를 깰 수 있어야 우리가 강팀이 됩니다. 몸싸움, 지금 유니폼이 거의 벗겨질 정도로. 과연 마포구의 진정한 왕자는 누구냐. 때리는 거 보라고. 오늘 세트피스 준비를 우리가 했는데. 김남일 내셔널 코치가 준비한 게 그대로 지금. 코네키 연습한 거. 코네키 연습한 거, 코네키 연습한 거. 코네키 연습. 코네키 Researching chain. 한글자막 by 한효정